안녕하세요 검솔 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고 저렇고 말 안나오게 그냥 저도 제 땅 안쪽 땅은 맹지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이곳 최초의 이제 길막이 일어났던 곳이죠 판넬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저기에서 길막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포크레인 나가는 방향 새로 길을 뚫어주는 곳이죠 야시 길까지 뚫어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아시죠 아 그래서 그냥 저 안쪽도 두번째 빌런 또 이 말 저말 나오지 않도록 제가 하천 제 땅에서 요만큼이 하천입니다 이 하천을 건너야지만 이제 사유지로 물리는 길이죠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 안에 있는 만평의 땅 맹지와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아 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걸어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야 진짜 제가 아기때부터 이렇게 다니던길 참 제 스스로 그냥 제 땅 맹지와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왜 하천부지 조금 걸치고 다니냐 어쩌냐 이런 말 이제 나오지 않겠죠 나오면 더더욱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이들의 모든 불법이 다 정리될 때까지 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모든 땅을 맹지와 제가 다 만들고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제가 앞으로의 일을 진행하고 처리할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도 하지 않고 보십시오 그래도 이 기준에 제가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사람들 이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지금 저를 더 비판하겠죠 아 원래 공산당들이 그래요 공산당 같은 인간들 진짜 참 남들은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비판은 자기들의 반성은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인간들이죠 아 그냥 금융치료 참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